첫 번째 이슈는 저비용 항공사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전에도 지속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최대 실적 관련해서 다뤘었는데 올해 3분기에도 역시 일전에 앵커님도 많이 짚어주신 것처럼 극성수기를 맞아서 최대 실적이 유력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서 짚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별도 기준 실적은 매출이 4,368억 원, 영업이익이 444억 원, 단기 순이익이 271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의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400억 원 정도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매출도 지금 1조 2천억 원대네요, 벌써. 네, 맞습니다. 3분기. 이 수치만으로 충분히 올해에는 연간 최대 실적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웨어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3,225억 원, 영업이익이 326억 원, 단기 순이익이 2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보다 한 85% 정도 상승을 했고 진웨어 역시도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이제 엔데맥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최대 실적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사상 최대 실적에 기대 못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얼마나 더 실적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워낙 코로나 기간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이 되다가 폭발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FN 가이드 집계에서 제주항공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사 전망치 평균이 5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50억 원 이상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그리고 진웨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47억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유가나 환율이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 멈췄던 임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다소 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비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주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실적은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독하기에 조금 모자랐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이 LCC 경쟁 심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게 나오면 되나요? 네, 사실은 글쎄요. 요즘에는 워낙에 정보들도 빠르고 워낙에 시장 전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흑재가 전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경쟁 심화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이랑 일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항공시장 구조 자체가 시장에 비해서 많은 항공사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한 것은 없고 시장 구조 자체는. 그리고 항공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항공사 자체가 굉장히 많다. 이 구조 자체는 좀 명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아마 이 경쟁 심화에 좀 우려의 불씨를 좀 당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증권이 이제 이달 8일 보고서에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늘고는 있으나 어쨌든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 수익 정상화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양사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산하에는 진에어라는 LCC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산하에는 에어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에어서울이라든가 이런 LCC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면 플레이어들이 다소 줄면서 산업 재편이 일어날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서는 좀 경쟁 심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반론을 좀 제기한 것 같거든요.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경쟁 심화 우려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앵커님 서두에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또 벌써부터 갑자기 경쟁 심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처럼 항공업계 쪽에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진단하는 건 너무 좀 시기상조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동남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엔저 상황이라든가 워낙 좀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중국 노선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가 상당 부분 좀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심화 우려를 좀 벌써부터 제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사실은 좀... 생각보다는 안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팔레스타인 간 이 전쟁도 났는데 맞습니다. 저는 100달러 훌쩍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150달러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고 물론 이제 80달러 수준도 상당히 부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안정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이 나왔기를 한번 연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과 관련해서 일단 아시아나 항공사업 부문을 화물사업 부문을 의사회에서 매각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유럽연합에서 승인이 나온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직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망들이 많이 엇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승인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화물사업부 매각이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인수자를 찾아서 화물사업부를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 당국에 설득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다소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내밀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센 카드를 내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연합 이외에도 아직 미국과 일본도 있죠? 네. 맞습니다. 글쎄 유럽연합이 승인을 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일본이 승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산넘어산이라는 게 과연 또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거에 대한 우려들도 미국도 자국 항공사들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가 사실은 뭐랄까요? 지금 세계 경제의 대세론 같은 거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이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발등에 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승인을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LCC 항공사들과 관련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의 문턱과 관련한 상황 알아봤습니다.